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민가 생각하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강단으로서 더욱더 큰 은혜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응답받고 헌신하는 건 과학이죠 당연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강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사람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갈대하 우루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과 같이 가장 잘 사는 그 도시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안 알려주세요 일단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잡니까 혼자면 좀 가기 쉽겠죠 그 아내와 그에게 달려있는 종들과 가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결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때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응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닐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나의 배경 지금 나의 상황 이 가운데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작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식이 취업을 잘 할까 결혼이나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다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순종이다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개를 대적하기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우리 강단에 보면 다툼, 싸우는 정육, 전쟁 용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날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싸움이 심하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무조건 나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 바로 사탄, 마귀, 흑암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우리를 피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은근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피해요 마귀를 피해요 영적 싸움을 피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별된 랩런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점이 없어요 이게 마귀를 피하는 거죠 마귀를 피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아 우리 형이 아니구나 정말 성경에 예헌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 부분을 확신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어라 그리고 야고보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낙탐으로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신혼 부부처럼 딱 붙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정님과 이 성삼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공격은요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단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인만의 원네스 24시 되어서 영적인 정투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운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 곧 크리스마스죠 단순한 크리스마스는 이벤트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날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 불신 영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28, 29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메 하나님의 천사 가브레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받은 자여 은혜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그 은혜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질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받은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이 일이 어찌함인가 마리아가 지금 어떤 출신입니까 나사렛 갈릴레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가난한 촌동네입니다 아니 나의 출신이 비천한데 이런 일 이런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그렇게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었다 이게 은혜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은혜 받은 자인 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사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마리아에게서 낳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5세, 16세, 중학교의 나이예요 그만큼 너무나 어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은 당황스러운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가 아주 마르게 닳도록 들었습니다 직분은 축복이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하도 들어서 그건 알겠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데 또 직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부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에 정말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남편의 상황이 어떨까요 저 지금 성령으로 인퇴된 거예요 이게 좀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약혼 남편 요셉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와 기도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하다 지금 남편 요셉에게 다가온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깊은 묵상이죠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드린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항단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순중입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가요 너무 큰 은혜와 사명은 알겠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찌 내게 이루어지리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큰 사명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 어찌 이리 저에게 되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덮어지면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당황스럽지만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덮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4등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4등전 10장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더라 성령께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붙듯 임하시니깐 귀신 들린 자가 좋지 않아도 병든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바닥까지 바람까지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100%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대 중반에 중학교의 나이에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세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루를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당황스러운 사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되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포럼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건 1장 4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사건 이후로요 사촌 엘리사벳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어요 나이가 엄청 많은 거의 할머니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례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에 순종한다고 해서요 꽃길만 건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녀가 이 당시에 임신했다 이 유대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건 중에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메 천사가 떠나가니라 얼마나 큰 엄청난 고백입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 말씀 66권의 내용입니다 순종의 대명사 소론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잘 살다가 못 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죠 갈대야 우르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지금 유목민이 되라는 거예요 가라 유목민은요 소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땅에 집착, 물건에 집착, 그런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유목민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도시에 살다가 유목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보론에 있는 마메라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저희가 주목할 단어는 장막과 재단입니다 장막, 장막은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죠 우리의 집이 장막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가정이 장막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장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가 장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장막입니다 장막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사를 가면 집도 바뀌고요 이직을 하면 회사도 바뀌고요 학교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계속 바뀝니다 장막은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재단을 쌓았더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 가정에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회사 현장에서 옮겨 다니는 모든 장막에서 재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